수원FC의 선발 라이너 박형수 골키퍼 김영찬, 이항민, 조유민, 장준영, 장성재 안은산, 안병준, 오재현, 강민재, 이지한 선수입니다 안양의 11명의 선수입니다 양동학 골키퍼 이선걸, 최우정, 류현재, 김형진, 최광훈, 은성수 맹성웅, 알렉스, 팔라시우스, 미콜라 선수가 되겠습니다 수원과 안양의 양팀의 브라운드 전반전이 시작됐습니다 붉은색 유리폼의 수원FC가 왼쪽 흰색 유리폼의 원정팀, FC 안양이 오른쪽에 위치합니다 살짝 밀어주러 패스였고요 뒷발로 이어받았습니다 안병준이에요 안병준, 중거리, 왼발 쇼핑 나갑니다 중거리 안병준의 왼발 쇼핑 한국 리그에서 뛰는 세 번째 북한 국가대표 출신의 안병준 이번 시즌 골을 현재 기록해주고 있고요 안양의 환경, 왼쪽으로 다시 측면 알렉스가 살짝 밀어주면서 이성걸에게 앞쪽으로 돌아섰습니다 팔라시우스, 한 번 접고 팔라시우스, 크로스, 막고 높게 떴는데요 자, 투시드 플레이, 팔라시우스 밀어준 패스슛 패스슛, 패스슛 뒷쪽으로 자, 일단은 주심의 피슬이 울렸습니다 자, 팔라시우스의 돌파 이후에 문전에 위치했었던 맹성웅 선수에게까지 볼은 연결이 됐었습니다 자신감에 대한 확신을 가져갈 수 있는 게 포인트니까요 그렇습니다 자, 먼 거리, 오른발 슛! 왼쪽, 빗나가는 손의 슛 보통 좋은 수비를 하면 0점 대 7점입니다 아, 그렇군요 일점은 없네요, 네 열렸고, 딩! 자, 오른발 슛! 크로스바 살짝 빗나갑니다 세 경기 무실점 경기를 이어가고 있는 FC안영이고요 세 경기 무실점 경기를 이어가고 있는 FC안영이고요 양동훈 선수가 앞쪽에 많이 위치되어 있다 보니까 앞쪽에 대한 생각을 가져가면서 오히려 뒤쪽을 놓치게 됐었는데 약간은 타이밍상 실수가 보였죠 그렇습니다 뒷쪽에서 해도 최강은 선수가 오른발로 올릴 준비를 하고 있고요 최강은 올렸습니다 휘어지면서! 어, 꼴대 뒤쪽! 살짝 지나치고 맙니다 바로 이런 장면 때문에 오른발에 위력이 있다고 얘기했던 거죠 네! 자, 살짝 스치면서 다시 한 번의 코너킥 찬스 휘어지면서, 살짝 스치면서 방향이 굴전이 됐습니다 다시 빠르게 올라가야죠 그러면? 자, 코너킥 올라가면서 수비의 헤더 흘러나왔습니다 다시 가운데로 밀어넣고 플랫션스 머리 맞고 높게 뜬 볼 두 선수가 겹쳤는데요, 오른발 슛 빗맞았습니다 자, 슬금슬금 올라가면서 측면으로 이항민 전환됐죠? 네, 마운드로 연결 반대편 마운드 네, 슛! 골키퍼 맞고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길게 그걸 쳐낼 때, 각도 없는 쪽으로 잘 쳐냈다는 얘기죠 네 한 번 보실까요? 여기서 옆쪽으로 꼴이 가운데 쪽으로 설렸다면 위험할 장면이죠 그렇습니다 자, 돌아서면서 살짝 밀어줬고요 약간의 제동이 걸렸습니다 더 셔 자, 김행하 감독이 이성월 선수에게 뭔가 질문을 했고요 이항민 선수가 경고받았죠 네 앞서 이항민 선수의 경고 상황을 보면 아쉬운 부분이죠 주심에게 어필해서 경고받았었는데 네 자, 드러나 조금은 짧았던 페스틱 이항민 선수가 드러나주면서 자, 미쿨라 더하수면서 오르마 슛! 오후! 골킹! 살짝 외면을 했습니다, 미쿨라 오르마 슛! 지금도 이 장면이 수원FC의 아킬레스겐이 바로 이런 장면입니다 네 빌드업을 하면서 만드는 건 중요하지만 이음직에서의 행패스 내지는 백패스가 잘리게 되면 네 바로 이런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서 약간의 백패스가 미쿨라 섭씨의 오르마의 마무리까지 나왔습니다 주심 휘슬과 함께 전반전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팽팽한 분위기 가운데 득점 없이 전반전을 마감 지은 수원과 안양이었습니다 자, 안양의 김행하 감독이 후반 시작과 동시에 조규성과 구본상 두 명의 선수를 동시에 토입을 하면서 자, 골에 대한 욕심을 서서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등번호 7번을 달고 있는 김병호 선수 후반 시작과 동시에 투입이 됐습니다 이제 양팀 진정을 바꾸면서 안양이 왼쪽, 수원이 오른쪽에 위치하겠습니다 앞쪽에는 이선걸의 마크 좁히면서 들어옵니다, 뒤쪽으로 살짝 손에 공격 호텔슛! 호텔슛! 오재현 선수의 오른발 슈팅이었습니다 안양의 반격, 왼쪽 측면에서 이선걸 빠른 돌파 이후에 왼발 크로스 뒤쪽 한옥걸! 들어갑니다 안양의 선제골! 그 주인공은 조규성이 기록합니다 후반전에 교체 투입 때 들어왔던 조규성의 머리에서 안양의 첫 번째 골이 나왔습니다 안양의 기세거든요 다시 보시죠 왼쪽에서 이선건의 크로스 올라왔고 끝까지 머리를 갖다 대면서 조규성이 시즌 2호 골을 기록했습니다 이게 골키퍼 뒤쪽으로 넘어오는 볼을 머리를 갖다 댄 거니까 박형승 골키퍼도 어쩔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조규성의 움직임이 좋았던 게 첫 동작은 뒤쪽이 아니고 먼저 앞쪽으로 원 머션을 두고서 뒤쪽으로 돌아갔단 말이에요 후반전 52분 조규성의 선축골 이렇게 되면 마음이 급해질 수밖에 없는 수원의 입장인데요 휘어지면서 헤드업 고키퍼 막아냅니다 양동원 고키퍼 엇박자 점프가 상당히 좋았고요 네 자, 다시 한번 조규성 머리 툭 치면서 슛 왼쪽에 살짝 빗나가는 슈팅 장면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왼발 올렸고요 이게 머리에 살짝 맞으면서 채공시간이 살짝 길었는데요 약간 엇박자였기 때문에 양동원 선수의 기다리면서 따라가는 움직임이 당당히 좋았죠 그렇습니다 자, 측면 김병호의 돌파 크로스 뒤쪽에 자, 그러나 동일 선수 받아주는 선수가 없었고요 길게 앞쪽으로 하프라인 근처 자, 머리 갖다댄 이후에 들어갑니다 박스 한쪽 한번 접으면서 알렉스 알렉스의 선택 살짝 뒤져도 조규성 슛 들어갑니다 골! 조규성 오늘 멀티골 시즌 3호 골입니다 역습의 정석을 보여주고 있는 안양이죠 네 이보다 완벽할 수 없는 그런 골 장면 야, 김행일 감독이 조규성 선수를 살포시 안아주는 모습 오늘 시즌 두 번째 세 번째 골 맛을 보고 있는 조규성입니다 자, 다시 보시면 여기서 알렉스 머리로 툭 갖다댄 이후에 굉장히 빠른 스피드를 활용하면서 이때 승부가 괜찮았었는데 돌려주죠 아하, 여기서 조규성의 돌파와 알렉스가 잘 봤습니다 또 조규성의 움직임도 상당히 좋았었고 네 만약에 공격에 대한 생각 득점에 대한 생각이 없었다면 이런 스피드가 나올 수가 없는거죠 네 자, 오늘 완벽히 조규성의 날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조규성의 두 골로 스포 2대음으로 앞서가고 있는 에프시 안양입니다 자, 수원의 크로스 뒷쪽 돌아지는 볼 오르마슛 높게 떴습니다 그러나 자만해 보이는 양동원 볼키퍼 살짝 돌아서면서 팔라시오스 팔라시오스 열심히 뛰죠 원신적인 플레이로 인해서 한 번의 공격권을 가져왔고요 크로스 올라갑니다 자, 가슴으로 바뀌어 조규성 뒷쪽 팔라시오스 한 번 밀면서 크로스 중간에 수비에게 걸렸습니다 그러나 한 볼 아, 지금도 수원 위험했어요 자, 치솜 선수가 투입이 됩니다 수원 김대희 감독이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선수를 치솜을 선택을 했습니다 안양의 반격 전방 왼쪽에 조규성 오른쪽에 팔라시오스 야, 이게 연결이 되는군요 박수 한쪽에서 팔라시오스 뒷쪽에서 수비 테이크 골만 건드리면서 오른쪽 코너킥 이어집니다 안양 속도는 내어줬지만 마지막 태클이 일품이었네요 예 장준영의 태클이었고요 끝까지 버텨주면서 가운데는 네 명의 선수가 두터운 벽을 만드는 안양이고요 예 볼을 띄웠습니다 골! 들어갔습니다 손에 푸시의 만의 골 아, 지금은 크로스와 움직임이 상당히 좋았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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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습니다 안병준의 시즌 세 번째 골은 오늘 경기 추격하는 만의 골이었습니다 아, 충분히 지금부터죠 네 네 자, 치솜의 크로스 안병준의 헤더 골이었습니다 치솜의 약간은 뭐 꼬부정한 뭐 크로스였지만 네 정확하게 날아갔습니다 안병준 움직임이 상당히 좋았죠 네 네 네 명의 선수 4ES 움직이면서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얀병준의 만의골로 현재 스퍼 1대1 이제 한골차 승부고요 아, 경고가 아, 지금 빨간 레드카드가 나옵니다 자, 일단은 이성걸 선수가 넘어져 있는 상황에서 자, 전반전에 경고가 한 장 있었던 이앙민 선수가 이성걸 선수의 충돌에서 어, 퇴장을 결국에 바꿔맞았습니다 아, 조금은 깊었고 좀 높았네요 한골을 뒤져있는 수원이 한 명이 수적 열세에 빠져 있습니다 동점 골이 필요한 공격 쪽에서의 무가감이 좀 필요했던 수원이었는데 선수 한 명이 비게 됐거든요 지금 추격에 발판을 만들었던 뭐 골이었잖아요 예 아쉬운 장면입니다 그렇습니다 게다가 안양이 지난 8라운드 대전과의 헤더, 헤더 살짝 뜨고 마는 김병호의 헤더였습니다 지금은 좋은 움직임과 선택이었는데 네 이게 들어갔더라면 양성호 선수는 꼼짝없이 당할 수 밖에 없는 배도였죠 그렇죠 다시 팔라시오스 가운데에서 안양이의 슈팅 타이밍 가운데에서 알렉스 이해받고요 반대편 벌려줍니다 왼발 슈 후 고우 쿠키퍼 경기 끝났습니다 하나원 캡키리그 2019 수원과 안양의 9라운드 맞대결 최종 스코어 2대1로 안양이 FA컵 포함하면서 공식전 4연승을 이어갑니다 양 팀 좋은 모습 보이셨지만 결국은 마지막 선택과 집중해서 승부가 갈려졌습니다 네 5라운드 맞대 5라운드 맞대